이 사람 앱은 어렵거든요? 제가 이 사람 앱 한 시간만에 깬 게 있는데 이 사람 앱도 어렵겠지? 야 저거 타야 될 거 같은데? 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유 니 마 근데 이 맵은 좀 더 쉬워 보인다 제가 한 시간만에 깼던 맵은 그 맵에 비하면 아이고 망했죠? 아 이런 스핀 점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쉬워 이 맵 훨씬 쉬운 거 같아 오 마이 갓 아 상당히 빠르구만 점프를 안 했는데도 내가 더 빨리 지나가네? 아야야야야 문 렉이야 이거 컴퓨터 상세가 안 좋나? 아 아 그래도 쉽습니다 아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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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지나갈까? 아..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빨리 내려나ytic. 흠...흠...흠...흠 아아.... 제가 가고 싶은데 왜 점프가 안돼요. 이게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아이고 제자리 점프를 해도 관성이라 그러죠 앞으로 가죠 이제 알았으니까 가면은 깰 수 있겠죠 으앗 좋아요 야 이건 아니잖아 아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저기서 가속을 누르고 있으면 안되겠구만요 아쉽다 잘 지나왔는데 어휴 죽는줄 아니구나 아아 저거 필요하구나 야 여기 어마어마한 순발력이 필요한 맵이구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어 어떡하지 아 아 아 아 저게 되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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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스프링 없이 가볼게요 역시 불가능해 아 이거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음.. 음.. 저기가 좀 고비가 될 것 같군요 아쉽구만 아쉽구만 왜 이렇게 낮은 점프가 되는 거지? 낮은 점프가 아니라 그냥 낮게 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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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자마자 던져야 될 것 같아 점프하면서 잡으면서 던지고 밟고 아.. 음.. 근데 방금 뭔가 저 위에 뭔가 같이 달려오고 있는데? 음.. 설마 그러면은.. 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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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죽어? 왜 죽지? 스프링 상태로 던지면은 스프링.. 아니 그.. 스프링이 풀리나? 아.. 스프링이 풀리나본데? 아.. 아.. 좀 멍 때렸어.. 아.. 씨.. 날 죽여라.. 그래서 이제 수상했는데요 아.. 고맙 씨.. 혹시 퍽 tiss 예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니까 먼저 던져야 된다구. 아나. 아! 설마 이 맵도 한세형 걸리는 거 아냐 이거? 아우야. 아 던지면 스핀이 풀리네.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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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뭐지?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아 이런.. 점프 했다구요.. 아.. 같이 가! 같이 가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아.. 나 그냥 좀 밟으네.. 아.. 나 저기 못하겠는데? 아..C.. 던지면 스푼이 풀려 던지면 스푼이 풀려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가야 하냔 말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무조건 먼저 떨어져 내가 무조건 먼저 떨어져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아.. 아.. 죽어야겠다 C.. 까지가아.. 고 bewusst다.. 흠.. 크으ύ.. 아.. 아.. 하나.. 아..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거기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컨트롤해야 지나갈 수 있지. 저 화살표 벽 때문에 스프링이 튕겨 나와서 잘하면 스프링이 밟힐 것 같기도 하다. 저 화살표 벽을 받기 때문에 스프링이 밟힐 것 같기도 하고, 저 화살표 벽에 쓰게 된 후에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좀 팔까 하다가 이제 뒤늦게 스핀을 눌렀는데 오우야 여기서 주는 건 처음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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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수가 아 나가면 안 돼요 잠시 배터리 좀 연결할게요 밥 달라고 반짝반짝 거리네요 그러면 갈라 Bolt 고통 cómo 해 운 운 운 운 운 운 으음, 어떻게 이런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스프링을 내 발밑에 놓을 수가 있을까? 바다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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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것 때문에 나 진짜 고생했는데 이 사람 다른 맥 똑같은 방식이네 가다아앙 바다아앙 음 아 저기가 곱이다 아가 저기 못 지나갈 거 같애 이 맵은 중간 세이브도 없을 거야 중간 세우가 없을 것이요 아 짱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프링 스프링 부분에서 손이 말을 안 듣네 아.. 아.. 깨고 싶다 깨야 한다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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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게 어떻게 가야 되죠? 저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면서 나보다 스프링을 먼저 떨굴 수 있을지 아.. 튕겨 나가서 다시 그러는데 아.. 저 방법을 모르겠어 사실 이전에도 저 방법을 몰라가지고 한번 던졌다가 다시 백했다가 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타이밍 그렇게 못 챙겨서 이거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데 얘가 안 기다려줘가지고 무조건 바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그걸 모르겠네 아.. 방금 됐겠다 안 돼.. 생각보다 저게 컨트롤이 뭐라 그럴까.. 안 돼.. 생각보다 저게 컨트롤이 뭐라 그럴까.. 어렵기도 어려운데 뭔가 손에 익지 않았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니까 이 가석 버튼은 항상 누르고 있어가지고 이걸 눌렀다 뗐다를 되게 잘하는데 저 부분은 결국에 스프링을 던지려면 가석 버튼을 한번 놔야 돼가지고 근데 그걸 놓으면서 동시에 스피 점프도 같이 놔버려가지고 제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스피 점프는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어색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잘 안 되네 내 손이 말을 안 들어 스프링을 던질 때 같이 놔버려 점프력은 높은 상태여야 되는데 노고 바로 또 가석을 해야 돼 아.. 미치겠네 누가 이 스피 점프 버튼 좀 눌러주고 있으면 좋겠다 음.. 여기를 지나가도 바로 깨지 못하면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으흠 놓지 말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자꾸 나여 스피드 점프를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지 같이 던지면 어떡해 아 나 진짜 검지는 누르고 있으라고 엄지만 떼라고 엄지만 아 말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와 아깝다 근데 이번에도 놓은 것 같은데 놨나 모르겠다 아씨 아 아 아 아 아 먼저 던져 내 먼저 먼저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손가락아 말 좀 들어라 손가락아 오 마이 갓 아 벌써 30분 했어 이면만 안 돼 또 한식은 가고 왔다 이거 한식은 가도 웃길 수도 있겠다 이거는 안 돼 용납 못해 손이 말을 안 들어 진짜 왜 같이 노냐고 왜 미치겠다 진짜 아 넌 누르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지 마라 종엄아 같이 가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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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박 탁 탁 탁 아우 씨 이게 안 되지 왜 아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 놓지마 놓지마 아 아 아 아 아 다진마늘의 나름 frakt. 여기다 두번째가 뒤로 갑니다. 밥도 먹기 좋다. 아우 미쳤나 일부러 백모빙을 좀 안 하려다 보니까 진짜 밟질 못하네 아우 저거 스프링 있는데 컨트롤 하기 진짜 아우 미치겠네 진짜 저 컨트롤이 난데 아 씨 저 컨트롤이 다시 오저히까지 가질 못하냐 아우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네 아우 미치겠네 감사합니다.